안녕하세요. 판례용보 5분정립 판변TV의 박환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2월 15일자 판례용보 민사 9억 초과 상가 임대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12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33730 판결입니다. 판례용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용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건물 명도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내 상가 소유자의 원고가 피고의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내놔라 라고 했는데 원고가 이긴 거죠.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피고는 보증금 10억 원. 이건 금액이 정확히 안 나옵니다. 10억 원을 한 것은 추측인데 9억 이상의 임대차라는 것만 계획을 주면 됩니다. 어쨌든 보증금 10억의 상가 임대차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금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게 서울 지역 기준입니다. 지방은 약간 다릅니다. 6억 얼마, 4억, 5억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 지역의 경우에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임차 기간이 끝난 다음에 계약을 갱신했는데 갱신하면서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합의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양자 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임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임대차가 된 거죠. 이때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하고는 이야기가 잘 통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했는데 임대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고가 건물을 매수하니까 이 원고가 기간이 정하지 않았으니까 나 이거 해지하겠어 라고 해서 해지를 한 거죠. 해지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 9억 원 초과에 대해서 상가 임대차에 보면 구조 1항에 보면 계약 기간에 1년 간주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그러니까 9억 원 초과 임대차는 적용이 안 된다고 법에 나와 있는 거죠. 구조 1항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계약 쟁심 요구권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잘 보시죠. 9억 원 초과의 상가 임대차는 기본적으로 상가 임대차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상가 임대차법에 보면 9억 원 초과의 경우에도 계약 갱신 요구권은 인정이 됩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는 건 뭐냐면 6개월에서 일정 기간 안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이거 계약 갱신 하겠어라고 한 거죠. 그래 9억 원 초과도 계약 갱신 요구권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나는 계약 갱신 요구한다고 하니까 계약 갱신 요구이 있으려면 아까 말이처럼 계약 종료일 전에 6개월 전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 사건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 걸로 합의가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종료일이 없어요. 종료일이 없는데 과연 그러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대법은 뭐라고 하냐면 기간을 정하지 않는 상가 임대차 1년 간주 조항은 9억 원 초과 상가 임대차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 법에 보면 상가 임대차에는 9억 원 초과에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런 조항은 9억 원 초과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항에 계약 갱신 요구권은 적용이 되는데 1년 간주 조항은 적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져 있는 거죠. 따라서 계약 갱신 요구권은 9억 초과에 적용되지만 1년 간주 조항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1년 간주 조항이 없고 따라서 기간에 약정이 없기 때문에 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행사해야 하는 계약 갱신 요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9억 원 초과의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계약 갱신 요구권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 갱신 요구권이 적용되니까 기간 만료로부터 6개월에서 1월 안에 계약 갱신 요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갱신 거절 못합니다. 그런데 기간을 정하지 않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1년 간주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논리적인 흐름상 계약 갱신 요구권도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이 상가 임대차법 2조의 적용 범위는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9억 원 초과 임대차는 상가비에 적용되지 않지만 대학력, 계약 갱신 요구, 권리금 회수, 폐업 해직, 표준 계약은 다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1년 간주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1년 간주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서 계약 갱신 요구권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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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